소르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소르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남은 경기 상관없이 유로파리그 32강 진출 확정 지었습니다 이건 너무 의미가 있죠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갖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엔투어프와 경기를 해야 하는데 그 경기 상관없이 32강 진출 확정 지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좀 쉴 수도 있고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고 전술 전략적인 운영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오늘 결과는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골을 넣었던 소르민 선수 진짜 잘 넣었다 오늘 경기 린츠와 토트넘이 경기를 결과적으로 3대3입니다 3대3 무승부인데 제2조가 어떻게 되느냐 동시간에 열렸던 경기에서 엔투어프도 승리를 걷어서 엔투어프가 12점 승점 토트넘이 승점 10점 린츠가 7점 루도고레츠가 0점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경기씩 남겨놨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토트넘이 엔투어프와 경기하고 린츠는 루도고레츠와 경기하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마지막에 토트넘과 린츠가 승점이 같아질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아직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토트넘과 린츠가 승점이 같을 경우는 두 팀의 승자승을 따지는데 토트넘이 지난번 린츠도 한번 잡았고 이번엔 비겼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1승 1무 그러니 승점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의 32강 진출 확정된 겁니다 남은 거는 이제 1위로 올라가느냐 엔투어프 경기에 따라서 조 2위로 32강 올라가느냐인데 물론 뭐 1위로 올라가면 조금 좋을 수는 있겠지만 큰 의미 없습니다 유로파 리그는 32강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다른 조에 있는 1위랑 아직 토너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조별리그에요 또 조별리그 그러니까 뭐 1,2위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거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지금 하고 있는데 3위에서 누가 내놓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내려와서 그 팀하고 붙으면 그게 더 난리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파리 그 다음에 맨유 라이브 취재 중에 한 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스페인의 아틀코 마드리드 꼬마도 지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팀들하고 누가 붙냐가 더 중요하지 1,2위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당장은 자 요게 제가 아까 그 엔투어프 경기 결과 상관없이 다음 주에 32강 확정되었다는 건 뭐냐면 일정이 엔투어프 전에 북런던 더비 아스날 경기 있죠 끝나면 펠리스하고 리버풀 경기 이어지죠 이러니까 이 엔투어프 경기 그냥 이제는 한 16살에 데인 스칼렉 같은 선수 중에 내보내도 되잖아요 경기 결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얼마나 있어요 자 이걸 만든 게 누굴까요? 손흥민 선수의 역전 골입니다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 교체돼서 나간 다음에 막 10분 동안 치고 받아가지고 골이 왕창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3대 3으로 끝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역전시켰던 그 골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몰랐잖아요 오스트리아 리그 이번에 오스트리아 쪽으로 가서 원전 경기를 치른 건데 여기서 만약에 졌다? 어 그러면 진짜 마지막 그 엔투어프 경기에 총력을 좀 기울이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탁 골을 넣으면서 은돈벨레 아 은돈벨레 진짜 잘하죠 은돈벨레가 탁 연결해 준 걸 역시 속도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골키퍼 딱 위치 보고 파 포스트 보고 그냥 반대쪽 보고 오른발로 제대로 때렸던 거 예예예 진짜 손흥민 선수의 이 역전 골 맨시티와의 경기 때 골 넣고 지금 이렇게 되면 그때가 21일인가 그러니까 한 2주 만에 골을 넣게 된 거고요 시즌으로 따지면 오늘 16번째 경기기당이요 올 시즌 모든 대회 12골과 5개의 어시스트입니다 자기가 뛴 경기보다도 더 많은 공격 포인트 16경기 뛰었는데 12골과 5개의 어시스트이면 17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을 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진짜 올 시즌에 이 골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집중력은 놀랍습니다 예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알토란 같잖아요 영양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냥 골도 아니고 역전 골이었으니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특히 그리고 오늘 원샷 원킬인 거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그 전반전에 일단 상대가 린치가 오늘 경기 지면 32강 탈락 확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이렇게 좀 몰리면서 대체적으로 공격 공격 그러니까 전반전 딱 끝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슈팅 숫자가 린치가 6개 슈팅 때렸고요 토트넘이 5개 때렸어요 그러니까 린치가 확실히 슈팅이 좀 많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도 사실 전반전에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후반전 딱 들어와가지고 기회 딱 한번 오늘 그 슈팅이 손흥민 선수의 유일한 슈팅이었거든요 그거를 딱 골을 넣어버리잖아요 그 양말로 원샷 원킬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손흥민 선수가 기록 세운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토트넘 역사에서 유럽클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 과거로 보면 우에파컵 요즘으로 하면 유럽파리그 이런 유럽 대회 있죠 여기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뛴 그래서 골을 넣은 게 손흥민 선수가 오늘이 46번째 경기인데 20골을 때려 넣은 거거든요 토트넘에서만 20골인데 통산 토트넘에서 이거는 토트넘 역사에서 20골 고지를 돌파한 4번째 선수가 된 겁니다 예 그동안 토트넘의 전설들만 갖고 있던 기록이에요 해리케인이 토트넘 선수로서는 유럽 대회에서 36골로 1위고요 2위가 저메인 대포가 23골 2위고요 3위가 1960년 70년대 뛰었던 전설의 포워드인 마틴 치버스가 22골로 3위인데 손흥민 선수가 20골 오늘 딱 약대로 넣으면서 20골 이상 돌파한 선수는 토트넘 역사에서 4명밖에 없습니다 유럽 대회에서 이걸 손흥민 선수가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케인, 대포, 치버스는 모두 다 잉글랜드 선수예요 잉글랜드 선수가 아닌 비잉글랜드 선수가 토트넘에서 유럽 대회에서 통산 20골을 돌파한 건 손흥민 선수가 유일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 뭐 이미 올 시즌 손흥민 선수는 정말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10경기에서 9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페이스라고 한다면 쭉쭉 달려가지고 진짜 예 금방 이제 10골도 돌파할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자 오늘 근데 이런 손흥민 선수의 이 활약이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 예 케인이 없었잖아요 오늘 사실 그 토트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리케인 부상 비니시우스 부상 공격수 2명 다 부상 그러다가 손흥민 선수의 뒤를 좀 도와줘야 되는 레귤론 왼쪽 백 부상 센터백 토비 알드웨이럴트 부상 라멜라는 뭐 뭐 예 라멜라는 뭐 라멜라도 부상 그 다음에 유럽파리그 등록 문제 때문에 조 로든 센터백 못 뛰죠 미드필더 쪽에 대두석 못 뛰죠 골키퍼 가사니가 못 뛰죠 등록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 속 여러 명이 못 뛰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원톱 역할을 맡아 제가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경기에 이게 이제 오늘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인데 저렇게 최전방 어 기본적으로 오늘은 양쪽 완전 사이드보다는 해리케인의 역할을 보면서 어 많이 뛰어졌는데 수비 가담도 좀 많이 하고요 이러면서 골까지 넣어줬다는 점 그러니까 팀이 어려운 상황 어 주전인 해리케인이나 혹은 백업 스트라이커인 비니시우스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 공백을 너무나 잘 메워줬다 그런 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다 오늘 이게 전체적인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인데 저렇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루카스모우라 베일 은돈벨레가 2선 호이베르 로셀소가 중미 그 다음에 수비가 저런 식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서 승점을 어떤 벌어주는 데 큰 의미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평점이 높죠 자 이게 오늘 토트넘의 이제 그 포메이션인데 오늘 베일이 잘해줬어요 베일이 확실히 베일은 클라스가 있어요 경기를 뛰면 뛸수록 물론 베일이 오늘 100%냐 그건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뛰면 뛸수록 올라옵니다 그럼 베일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베일이 오늘 PK 골 포함을 해서 좋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7.7로 팀에선 가장 좋은 평점이고 두 번째로 높은 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7.4점 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후스코어드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고 소파스코어에서도 베일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평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팀에서 두 번째에 높은 그런 평점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선수는 누구냐면 은돈벨레 은돈벨레 아 은돈벨레는 진짜 황골탈퇴 완전 다른 선수가 됐네요 지난 시즌 은돈벨레와 이번 시즌 은돈벨레는 그냥 다른 선수예요 다른 선수 금돈벨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아니 뭐 은돈벨레가 오늘 골 들어가는데 있어서 관여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골은 은돈벨레의 기가 막힌 어시스트였습니다 쭉 뽑아져가지고 손흥민 선수 속도감 보고 그냥 앞에다가 뛰어들어가면 받을 수 있게 딱 해주잖아요 은돈벨레가 그래서 그거 볼 받아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 들어가는 다음에 은돈벨레가 막 닿아가지고 패스한 발 스탬스탬스탬 축구화 했던 거 보셨어요? 스탬스탬 너무 잘해줬다고 패스를 예 그 다음에 그 베일의 PK도 그 은돈벨레가 만든 거잖아요 은돈벨레가 한 개 손에 닿았다 그래가지고 상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베일이 그 PK를 찬 건데 은돈벨레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예 참 은돈벨레가 진짜 욕 많이 먹었다 지난 시즌 욕받이었죠 사실 아니 구단에 뭐 역대급 이정료 800억이 넘는 이정료였고 주급은 헤리케인과 똑같았잖아요 3억이 넘게 받는데 활력은 왜 이르냐 어 뭐 게으르다 뭐 집중 안 한다 왜 이렇게 부상은 자꾸 당하냐 이런 것 때문에 무리조 감독한테도 약간 쫑크받고 막 그랬었는데 완전 다른 선수예요 완전 다른 선수 너무 잘합니다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10경기에서 하나의 꿀고 하나의 도움이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포함해서 시즌 전체로 따지면 16경기를 뛰고 있어요 2골과 2개 어시스트인데 진짜 완전 달라졌네요 은던벨레의 이런 어떤 급부상은 정말 토트넘이 올 시즌 확 올라오는데 호이베르라고 하는 새롭게 영입한 호장군과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감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일 같은 경우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예 자꾸 더 호흡을 터뜨려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 저는 아까 너무 아까비가 하나 있었죠 64분에 베일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역수 막 칠 때 패스를 줬는데 그 중간에 수비수 맞고 약간 굴절 된 것 같아요 아 패스타인만 좀 좋았다고 한다면 완전히 그냥 손흥민 선수가 패스 받아서 1대1에서 추가 골 하나 더 넣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린치가 급해서 나오니까 베일하고 손흥민 선수가 막 달려들어가니까 사실 이렇게 상대가 올라왔을 때 손흥민 선수 혼자 뒷공간 쳐도 상대가 막 휘청휘청하는데 베일이 정말 몸이 이렇게 점점점점 올라와서 쭉 간다면 이러면 이거는 손흥민 케인의 어떤 조화 못지않게 요 베일하고 손흥민 선수의 요 카드 또한 굉장히 상당히 위협적인 옵션이 되겠다 베일이 이렇게 스멀스멀 몸으로 올리고 있는 건 진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하는 건 저런 거죠 좌우 풀백 어떻게 할 거냐 밴데비스 오늘 주장환장까지 차고 나왔는데 아이고 패스 아이고 도어티 아 울바힘튼에서 그렇게 잘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왜 이렇게 점점 안 올라올까요? 왜 이렇게 안 올라올까? 물론 이제 올 시즌 초반에는 저 오른쪽은 도어티 자리는 오리에가 잘해져고 각성 오리에 아닙니까? 왼쪽은 하 레귤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주장급들은 뭐 있긴 하는데 아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 근데 요 풀백들도 좀 더 강해져야 돼 특히 전 도어티가 좀 올라와야 될 것 같고 밴데비스 이런 흐름이 자꾸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아 이거 로테이션 자원으로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은 좀 부진했는데 네 어쨌든 풀백들의 고민도 좀 남겠지만 그래도 레귤론과 오리에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뭘까요? 음 월요일 새벽 1시 30분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 가 이제는 매우 중요한 승부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 당장만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 어우 좀 많이 뛰긴 하네요 지난 주말에도 첼슈와 경기 때 사실상 풀타임 아니었습니까? 89분인가요? 거의 마지막에 교체돼서 나왔는데 오늘도 82분에 알리와 교체돼서 손흥민이 나왔기 때문에 한 81분 정도 뛴 거예요 한 10여 분 정도밖에 모셨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스날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아스날 경기가 그래도 월요일 새벽이니까 3일 쉴 수 있습니다 빨리 체력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아스날 경기에 안 뛸 수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빨리 체력을 좀 회복시켜야 될 것 같고 음 그래도 조금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아스날 경기 때 앞에 말씀드렸던 부상으로 못 뛴 5명의 선수들 있잖아요 케인 비니시우스 레길런 토비 알더웨이르트 라멜라 라멜라 빼고 4명은 아스날 전 복귀할 수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거든요 특히 토비 알더웨이르트까지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다가 조 로드는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등록 문제 없이 뛸 수 있으니까 예 그래도 숨통은 좀 트일 텐데 오늘 어 토트넘 특히 손흥민 선수 계속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체력을 얼마나 할 것이냐 사실 아스날도 같은 날 토트넘 경기 끝나고 좀 있다가 또 유로파리그를 합니다 물론 뭐 로테이션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뭐 상황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어 서로가 체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다가오는 주말에 네 북런던 더비 정말 이건 순위 싸움도 순위 싸움이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무지막지한 라이벌 매치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갖고도 서로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경기인데 이 경기를 그 쪼랑 같이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예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북런던 더비 토트넘과 아스날 경기 그때도 멋진 경기 서로에게 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